안녕하십니까 투자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증시 팩트입니다. 4월이 와서인지 봄의 기운을 흠뻑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남북관계에도 화해 무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증시 팩트에서는 과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와 그런 결정에 따른 한반도의 경제 지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한의 핵포기 선언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이 그렇다라고 전제하고 그 이후에 어떤 전개 과정 등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 등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며 개혁 개방에 나설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 과거 사회주의 체제가 체제 전환을 이룰 때 어떤 유형으로 보였는지 북한은 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크게 체제 전환의 주체와 그 체제 전환의 속도에 따라서 서로 유형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랫방향에서부터 바텀업 방식에 대한 체제 전환이 나타나게 되었던 사례는 과거 독일에 대한 사례와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 대한 사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급진적으로 진행되었었던 독일의 사례 그리고 완만하게 아랫쪽에서의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체제 전환을 이뤘었던 사례가 바로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북한 내의 체제상 아래쪽에서의 여러 어떤 사회운동이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위로부터의 어떤 체제 전환 그 두 가지의 사례는 소련과 중국 등에 대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소련과 같은 경우도 너무 개혁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다 보니 내부적으로 국가가 분열되는 형태를 보여줬었다는 점을 우리가 착안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선택하게 된 체제 전환에 대한 방식은 중국과 베트남이 선택했었던 그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어떤 북한의 이런 체제 전환이 그럴만한 시기에 왔느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그 아이디어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은 중국과 베트남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개혁 개방에 나섰었던 그 시점에 대한 부분 등을 테이블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1978년 11차 3중 전해를 기점으로 개혁 개방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시장 경제 체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978달러 정도 수준에 이르렀었고요. 베트남은 이보다는 조금 늦게 1986년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도이모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낙후된 경제 환경을 바꾸겠다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췄었고 당시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국제적 원조를 받으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했었던 것이 당시의 사례입니다. 당시 베트남의 1인당 GDP는 약 929달러 정도에 그쳤었다는 점이죠. 현재 북한의 GDP는 2016년을 기준으로 1000불 정도를 조금 넘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핵 개발과 관련된 국제사회에 여러 규제가 있었던 만큼 최근에는 다시금 경제가 침체되어서 북한 역시 1인당 GDP가 900달러 정도 선에 머물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상 경제성장에 대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을 가능성 자체가 크고 북한 역시 어느 정도 체제 안정만 국제사회로부터 보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시장 경제의 도입 가능성 자체는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핵 문제 등을 포기하면서 북한의 어떤 체제 안정을 미국과 중국 주변국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라면 경제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남북 내지는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어떤 경제 협력을 본격화할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통일부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이미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대한 큰 틀은 크게 세 가지로 지역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동해 경제벨트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중점으로 한 접경지역 내에서의 평화벨트 그리고 서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 경제벨트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해 경제벨트는 함흥지역 내에서의 자원개발 그리고 낮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큰 신경제 지도에서 동해를 중심으로 꾸려나가게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접경지역,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는 생태자원, 관광자원 등을 필두로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서해지역은 중국과 연계되어서 중국의 환보이권에 대한 어떤 교통유충지로서 교통과 유통 등과 같은 여러 사업 부분 등을 통해 일일 생활권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갖고 경제가 개발에 나설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입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은 아주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 2015년부터 시작되었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맞물릴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정상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 정차, 그로 인한 경제 협력 강화 등은 상당히 큰 그림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델을 가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까지 내용을 듣다 보면 남북 경협 사업 관련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대신 다음의 그림에서 보시면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주의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중국 개혁 개방의 역사입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미국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지위를 현재 누리고 있는데 그런 중국이 지금의 위치까지 오기까지 적어도 40년의 시간이 걸렸었다는 점이죠. 1978년 등소평이 나서 이제 개혁 개방과 시장 경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추진한 이후에 사이사이에 중국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왔었습니다. 사회주의가 기존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또 그 과정에 공산당 중심의 어떤 당의 체제를 위협해서 안 된다는 것을 최대한 조절하면서 경제를 발전을 일으키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죠. 결국 북한은 현재 독재 정권으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 중국이 겪어왔었던 개방개혁의 역사를 그대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 상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뒤따르는 여러 경제 합력과 관련된 부분을 너무 단기간 내에 어떤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너무 앞서당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착된 평화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고 그런 영원히 지속되는 기간 중에 실물 경제의 변화에 맞춰서 끊이지 않게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중장기 프로젝트를 씌우는 것이 어느 때만큼 중요하다는 점이죠. 투자자들이 이 남북 경영 관련 산업 등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이같이 긴 시간적 호흡을 갖고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증시 팩트였습니다.